남북국 시대의 성립과 발전 이번 수업을 마치면 통일 후 신라의 발전 과정을 왕권 강화와 제도 정비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발해의 성립부터 전성기인 해동성국에 이르는 과정을 시대순으로 나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인물은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채치원입니다. 채치원은 중국 당나라에 가서 빈곤가에 급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채치원이 당나라에 표문을 보낸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사불어 북극 거상표라고 하는 표문입니다. 이 표문은 발해가 사신들이 갔을 때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표문입니다. 신라와 발해가 서로 당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어느 국가가 위상이 높은지에 대한 경쟁심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당시 당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 이 동아시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라, 일본, 발해, 당 이 국가들이 거의 유사한 윤령체제 국가를 마련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바로 고구려가 명한 뒤 세워진 발해의 북극 그 다음에 상국을 통일했던 남국신라 이 두 나라가 지속적인 경쟁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 다음 문장을 보고 O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남북국시대 신라와 발해는 당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한 통치체제를 갖추었다. 정답은 X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라와 발해의 정치문화체제의 발전에 관해 학습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 후에 신라는 통치체제를 정비를 하고 왕권 강화를 끼했습니다. 신라는 상국사기를 보면 상대, 중대, 하대라는 식으로 시기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라, 중대는 김춘추, 즉 태종무열 왕 계통의 왕들이 왕권을 차지한 시기입니다. 흔히 말해서 진골 세력들이 왕권을 차지했던 시기입니다. 신라, 중대는 바로 태종무열 왕부터 시작하는 시기고요. 이 시기에 신라는 전제 왕권 강화라고 할 정도의 왕권 강화를 끼하고 체제정비를 하게 됩니다. 문무왕은 실제적으로 상국통일을 이루었던 왕인데요. 국토와 민족의 통합, 융화를 추진한 왕입니다. 바로 이어서 제의하는 신문왕은 대표적인 기족인 김험들의 난을 진압하고 전제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갈로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함으로써 기족들의 경제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아울러 실무관료의 양성을 위해서 국립대학인 국학을 설립하고 이를 토대로 강수나 설총과 같은 육두품 출신의 활동도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체제정비를 이루어내고요. 아울러 성도강 때까지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백성에게 일정한 토지인 정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신라 통치체제의 정비를 보면 중앙행정간부는 집사부의 시중 기능이 강화됩니다. 즉, 왕명출란 및 기물사물을 관장하는 집사부의 시중의 기능이 강화되고 전통적인 상대 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왕권 전제하의 바탕이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울러 13개 주요 행정간부를 마련하고 지방에는 구주오석형 제도를 실시해서 각 지방에 주군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촌은 각 지역의 토착세력인 촌주가 관할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신라촌랑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제도도 정비했는데요. 중앙은 구서당, 지방은 10정 구서당 10정이라는 군사제도를 마련합니다. 중앙군은 고구려, 백제, 말가인 부대가 포함되어서 융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지방은 각 주당 1정, 한 주에는 2정을 듭니다. 아마 한 주가 발해와의 국경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 주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율령제도, 톤치제도가 당시 동아시아 3국에 모두 적용되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당, 신라, 일본 이런 나라들은 모두 율령제에 기반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라는 전통적으로 고유한 신분제도인 골품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골품제가 혈통의 등급을 두어 간직체계상의 승진 및 일생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두는 제도인데요. 신라가 어떤 법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하고서 전통적인 신분인 골품제를 둔 것은 신라의 독특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 표에 보이는 것은 신라의 1등에서 17등까지의 간등에 따른 골품에 따른 간등 진출의 한계점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두품은 어떤 경우에도 십이 간등인 대사 이상을 오를 수 없다라는 거죠. 신라 국학의 대표적인 세력인 육두품조차도 아찬까지밖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식도 자색, 비색, 청색, 황색으로 등급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회에서는 두품이신 분들의 불만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신라는 통일 후에도 골품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해는 당나라 영주에서 거란족인 이준층이 반란을 틈타서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말가리인이었던 걸사비우와 결탁해서 세력을 키우고요. 그 세력들이 점차 동쪽으로 동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를 경계했던 당나라와 거란 세력들은 이들을 쫓아서 추격하지만 천문령 전투에서 대조영이 당나라와 거란 세력에 승리함으로써 대조영은 698년에 지금 중국 길림성 도나시에 있는 동무산 일대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진국입니다. 발해가 처음부터 발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발해의 국호는 713년 당나라가 발해의 군왕이라는 자코를 수여하면서부터 발해왕으로 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마 발해라고 통칭되었던 것 같습니다. 발해는 이후 해동성국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발해의 무왕 때 영토학장 그리고 일본과 통교를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등주를 선제공격하고요. 마도산 전투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무왕이라는 왕호가 가지고 있듯이 영토학장이나 전쟁과 관련된 왕호겠죠. 그런데 반대로 문왕이라는 왕호는 아무래도 무왕과는 반대되는 그런 왕호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문왕은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을 건설하고 당나라와 우호관계 및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데 힘씁니다. 그렇지만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황상칭호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항제국을 표방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왕 때에는 발해가 최대 영토를 확보하고 해동성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발해의 대표적인 왕인 무왕, 문왕, 선왕 때를 거치면서 발해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해의 통치체제는 중앙전치제도로 삼성육부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당나라 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제도하고 조금 다른 면모도 보이고 있어서 발해의 독자적인 변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성육부는 그대로지만 자사정, 우사정 같은 기구를 중간에 두었고요. 명칭도 조금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해의 통치체제 정비에서 도성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중국 당나라 장안성을 모델로 해서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한 변이 한 4km 정도 되는 거대한 도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바로 당나라 장안성을 모델로 해서 발해의 도성체제를 구축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제도는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는데요. 5경은 지금 지도상에 서경압록부, 남경남해부, 동경영원부, 중경현덕부, 상경영촌부 이렇게 5개의 서울을 두었다. 지방을 15부 62주로 나눴다. 그리고 천락통치는 수령이라는 토착세력 수장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이 수령이라는 존재가 발해 통치체제 창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입니다. 신라의 통치체제는 중국적 요소와 신라 고유의 신분제인 골품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남북국 시대는 7세기 말 발해의 건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발해는 당의 율령제적 통치체제를 수용하면서 이를 독자적으로 변용하였으며 9세기 해동 선국이라 칭해질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